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환경글로벌마켓, 글로벌마켓나우 맡고 있는 김종학 특파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짜잔 뉴욕에 첼시 가까이에 있는 리비안 매장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이미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동그란 눈에 아주 귀여운 전기 트럭을 팔고 있는 이 회사. 사실 지난주에 테슬라 테스트 해보려고 했다가 못하는데 리비안은 지금 탈 수도 있고 그리고 심지어 테슬라보다 훨씬 잘 팔리는 전기 트럭 시장을 개척한 회사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 회사가 테슬라가 지금 가격도 내려가지고 전기 트럭을 팔겠다는데 이 회사 지금 잘 살아날 수 있을지 잘 버티고 있을지 타보면서 차 얘기, 회사 얘기 여러분들한테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여기 차량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R1T라고 하는 픽업 트럭, 전기 픽업 트럭이 있고 R1S라고 하는 SUV 모델이 있어요. 미국에서는 R1T 트럭이 먼저 나와서 미국은 정말 이 픽업 트럭 시장이 전체 시장의 한 20% 정도, 한 1년에 280만 대 정도가 팔리니까 그걸 가장 많이 소비를 하는데 만약에 우리나라 소비자들이라면 이런 SUV 모델을 더 많이 선택할 것 같아요. 7인승인데다가 이 뒤에 이제 완전 평탄화시켜서 캠핑하기에 너무 최적화된 정말 여기 설립자인 분들도 캠핑하거나 산악에서 생활하는 걸 너무 즐겨하다 보니까 그걸 이 차에 모든 걸 다 넣어서 때려 담았습니다. 보면은 디자인 너무 귀여워요. 이 차가 이렇게 동그란 눈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눈을 가지고 있는데 면을 앞으로 하얗게 넣어가지고 이 면발광을 굉장히 잘 활용하고 있는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지프에서 넘어온 최고 디자인 책임자가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이런 독특한 부분이 강점이고 차량 높이가 꽤 높은데 이거보다 더 높여가지고 이 차를 이런 돌이나 험로에서 잘 주행할 수 있게 이 차가 한 1m 정도 깊이에서 물속에서도 주행할 수 있을 정도로 배터리 팩을 잘 보호하는 성능까지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차량 높이를 조절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높이게 되면 이렇게 험로에서 탈출하기도 조금 쉬워지고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차량입니다. 전시된 차량은 20인치 휠인데 20인치만 해도 굉장히 큽니다. 20인치인데 저기에 보면 22인치까지 제공이 되는 그런 옵션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뒤를 볼까요? 이렇게 트렁크를 열어보면 이렇게 의자가 넘어가는데 이 정도만 해도 공간이 잘 나와요. 여기에 이 앞에다가 텐트를 잘 쳐놓은 다음에 여기에다가 뭐 이제 이불도 깔아도 되고 아이들이면 놀아도 되고 하니까 저 앞에까지 넘어가는 공간들을 보면 여기는 굉장히 편한 것 같아요. 보통 이런 SUV를 만들었을 때 기존에 캠퍼들을 고려하고 디자인한 게 아니라 짐을 싣기 편한 정도로만 생각을 했는데 요즘은 생활 양식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1인이 이제 뭐 캠핑해가지고 여기저기 여행하기도 좋게 만드는 디자인들을 채택하고 있는데 너무 아예 만들 때부터 그걸 고려한 디자인이다 보니까 3열도 이렇게 평탄하고 2열까지 누가 누워도 전혀 등에 밸지 않는 그런 디자인을 하고 있어요. 여기까지 제가 누워도 되는데 좀 볼품이 없으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 여기 이제 미국 기준이긴 하지만 전원도 제공을 기본으로 하고요. 너무 기본이잖아요. 캠핑하는 차량 그리고 이런 속게까지 이렇게 닫아서 위험하지 않게 또 막아 놓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 이 위에 보면 지금 이제 실내라서 이 위에가 잘 보이지 않지만 이게 파노라마 루프로 되어 있어서 전체가 다 유리입니다. 만약에 밖에 이제 야외에 있다면 공간감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뒷좌석에 승객들을 배려한 디자인이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 중간에 비워놔서 짐을 아무 심이나 막 올려놔도 됩니다. 보통 여기가 기존 차량들은 기어봉이 있으니까 여기 걸려가지고 컵 놓다가 뭐 없기도 하고 다른 거 올려놓기 좀 불편한데 여기 싹 비워놔서 뭐든지 올려놓을 수 있고 필요하면 꺼내 쓸 수 있는 정도로 아주 간소하게 디자인도 공을 들여놨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이 대시보드일 텐데 컴퓨터 하는 것 같네 앱이랑 알렉사도 제공이 되고 데이터부서 앱 드라이버 하이웨이 어시스트 이거는 테슬라에서도 똑같이 적용하는 자율주행 반자율주행 기능 같은 거고요. 리비게이션 서비스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는 네 인터넷이 안 되고 나도 키가 없어서 말을 할 수 없어 미안해 뭐 이런 거 다 전자적이구나 근데 좀 전 아날로그적이어가지고 이거 그냥 착 당기고 빡 빼면은 끝나는데 이거 언제 이렇게 눌러가지고 자 조정합시다 해서 이렇게 뽑히는 게 신기하긴 합니다. 참 좋아요. Can you explain the important point? 정말 캠퍼들을 위해서 이렇게 장비를 많이 싣기도 해야 되고 캠핑도 설치해야 되고 캠핑용 장비들을 올려야 될 텐데 이렇게 발판을 만들어 놓고 여기 다른 짐도 넣을 수 있고 이렇게 자전거도 넣을 수 있고 이 옵션도 선택할 수 있다고 해요. 여기 기본적으로 이렇게 크로스바가 설치되어 있지만 자전거를 놓을 수도 있고 다른 장비들을 놓을 수도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표준화된 옵션들을 제공하고 있어서 산악 자전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정말 이 차의 팬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회사의 CEO의 RG 스크러워 리지도 산악 자전거 팬이라고 하는데 본인들의 취향에 맞춰서 정말 재밌고 펀한 자동차를 열심히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는 게 여기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차가 한국에서 안 통할 거라고 생각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굉장히 유용한 기능들을 많이 담고 있고 짐을 싣고 그런 목적이라기보다는 그렇게 자전거 타고 어디 여행 가고 캠핑하고 이런 사람들이라면 이 차를 선택하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리비아는 RG 스카린지 라고 하는 분이 창업을 했어요. 갓 마흔이 된 창업자인데 정말 열정적으로 자동차를 좋아했던 인물이 만들어서 이렇게 정말 디테일하게 기존의 완성차들하고 거의 비교해도 오히려 럭서리카를 이렇게까지 잘 만들어도 되나 싶을 정도로 만든 사람인데 이분이 이제 집 옆에서 포르쉐 고치는 거에 반해가지고 기계공학 학교를 가고 그리고 나서 MIT 박사까지 딴 다음에 그러고 나서 회사를 만든 거예요.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리비안이라는 이름이 아니었는데 중간에 이제 한번 상표권 소송까지 현대차고 좀 겪고 나서 이제 리비안으로 아예 바꾸고 마침 그 상표가 굉장히 독특하기도 하고 주변에 자기가 살던 강 이름을 따가지고 지었다고 하는데 돈복이 들어오는 그런 잘 이름을 고른 것도 같아요. 초기에 리비안이 다른 완성차들을 제치고 이 시장을 잡을 수 있었던 거는 아마존이 많이 도와줬기 때문이라고 지금 알려져 있죠. 아마존의 제프 베이저스가 환경문제 2030년, 40년까지는 탄소배출을 완전히 이제 없애는 쪽으로 역시 정책을 하고 있는데 아마 전기차를 만들 기업이 마땅치 않다 보니까 열심히 찾고 있다가 리비안을 만나게 된 거예요. 알제스카린지와 함께 이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수 있느냐 그래서 리비안이 직접 아마존의 배송 트럭까지 제조하기로 하고 그렇게 해서 10만 대의 생산 계약을 맺기도 했습니다. 그 덕분에 리비안이 초기에 투자 자금도 많이 모았고 2009년에 설립을 했고 2021년에 상장을 하기까지 당시에 주가가 한 주당 130달러 정도를 조금 넘는 정도로 아주 높은 가격에 상장을 했어요. 지금은 주가 찾아보면 전체 길이로 봤을 때는 좀 아쉽게도 한 85%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또 뉴스가 조금 있습니다. 비용적인 부분에서 좀 더 절감하고 수익을 내려고 한다라는 측면들의 뉴스가 나오면서 주가도 올랐지만 워낙에 많이 빠져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 회사 정말 괜찮을까라고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는 해요. 또 하나 걱정되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주요 협력회사였던 포드도 발을 빼고 있다는 점이죠. 포드가 초기에 역시 완성차지만 전기차를 바로 만들 수가 없어서 이런 신생기업에 투자를 하고 지분을 10% 이상 갖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보면 올해 초 기준으로 1% 남짓한 지분을 남기고 전부 다 팔고 이제 떠났기 때문에 포드도 포드 나름대로의 사업 영역 F-150이라고 하는 가장 주력의 픽업 트럭에 또 전기 모델, 라이트닝 모델을 제조를 해야 되는데 이 시장을 얼마나 또 비용적으로 잘 관리하는지가 관건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경쟁자인 리비안을 지금은 마땅히 키울 생각이 없어 보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조금씩 조금씩 인형 현금이 줄어드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게 지금의 리비안입니다. 전기차 시장에서 망한 기업들도 많아요. 그 사이에. 테슬라라고 하는 워낙 큰 강자가 가격 경쟁을 벌이기 시작하면서 버티지 못하고 완성차들도 지금은 못 팔겠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리비안도 마찬가지입니다. 리비안이 이렇게 좋은 나무 재질, 좋은 가족하고 거의 닮은 이런 재질들을 이렇게 빈틈없이 이렇게 제작을 하고 있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차량 가격이 기본적으로 7만 달러, 8만 달러, 10만 달러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미국에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내놓은 IRA 보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 덕분에 많은 사업들이 수혜를 보고 있는데 가장 커야 되는 전기차 회사가 받지 못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가 고심을 한 끝에 지금 내놓는 방안이 조금 더 저렴한 버전의 배터리 팩을 내놓는 방법 그리고 또 하나가 리스를 하는 방법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식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배터리 모델은 세 종류인데 그거보다 용량을 많이 줄여서 더 싸고 간편하게 제작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을 하고 있고 RG 스카 렌즈 창업자의 얘기도 조금 더 사람들이 자동차를 소유하기보다는 단기간에 갖고 교환하는 그런 성격의 차량 거래가 많이 늘어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감안을 하자면 리스를 통해서 한 2, 3년 정도 운용을 하고 다시 다른 사람들에게 넘기고 이 차를 생산을 더 많이 할 수 있게 하는 측면에서 회사가 또 유리하고 또 하나 리스를 받게 되면 IRA 제도에 따라서 법인 차량, 상업용 차량으로 분류가 돼서 전액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혜택도 생깁니다. 그런 측면에서 고객을 더 많이 모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판매를 늘리고 생산 시간을 조금 더 단축해보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게 지금 리비안의 상황인 것 같아요. 생산 시설 같은 경우에는 미쓰비시 공장을 초기에 인수를 했기 때문에 많이 초기에는 절감을 했지만 아직까지 생산 속도 면에서는 테슬라를 따라잡지 못한다는 점, 이게 해결해야 될 과제 중에 하나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비용을 얼마나 줄여나가느냐 이 가격을 얼마나 낮춰가느냐가 이 회사에 풀어가야 될 가장 중요한 숙제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루시드가 지금 차는 정작 많이 팔지 못하지만 사우디아라비아의 국부펀드가 든든하게 버티고 있다 보니까 그렇게 망할 위험은 없는 회사인 거예요. 사우디가 지분을 60% 이상 확보하고 2030년에 홍해 지역에 어마어마한 도시를 하나 구축할 때 핵심적인 회사로도 삼고 있어서 오히려 그 회사는 잘 버티고 있는데 리비안은 시장을 잘 개척하고도 갈 길이 아직까지 조금 멀어 보이는 그런 스케줄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낙관적인 게 이제 알제스카린지가 전에 했었던 인터뷰들을 보면 일론 머스크의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아마존 제프베이조스처럼 가고 있다. 체스판으로 비유를 했었는데 한 두 수 정도 보는 게 아니라 한 24 수 앞을 본인은 이제 보고 더 멀리 사업에 스케줄을 짜고 있다고 하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처음에 시장을 개척한 이 R1 모델들을 비롯해서 R2라는 조금 더 작은 아웃도어에 최적화된 모델들을 개발을 하겠지만 이렇게 해서 이 시장의 강자로 알려지고 만들거나 하는 품질도 워낙에 또 좋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금씩 넓혀나가는 전략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테슬라가 지금 이제 사이버 트럭을 선보이기는 했지만 당장 이 사업을 확장하기에는 수율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내년에 이제 많이 팔아도 10만 대 그 이후에 한 20만 대 정도가 예상이 되잖아요. 이런 정도로 봤을 때는 리비안이 숨쉴 구멍이 아직 있기 때문에 얼마나 버텨낼지가 관건인 회사 같습니다. 그리고 월가의 평가도 아직은 호의적입니다. 월가 투자 의견이 공개된 걸 보면은 지금 21개 의견 가운데 13곳이 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7곳 정도만 이제 보유 의견을 내고 있어요. 리비안이 지금 이제 사업을 조금 더 집중하는 분야들이 가격적인 측면에서 경쟁력이 있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런 걸 감안하면 아직까지는 너무 포기하기는 좀 이른 것 같다. 대신에 이제 제발 망하지만 말아라 하는 기대를 좀 해야 되는 회사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R1T, R1S 모델을 살펴봤습니다. 이걸로는 좀 부족할 수도 있으니까 저희도 직접 타러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가시죠. 와우 와우 드디어 테슬라 차량에 저희가 앉았습니다. 테슬라나 이런 전기차들이 배터리를 아끼기 위해서 브레이크 대신에 엑셀에서 발을 떼면 회생제동이라고 해서 표현이 적합하진 않지만 이렇게 배터리를 충전하는 대신에 브레이킹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데 리비언도 똑같이 밟으면 가속을 하고 발에서 떼면 바로 브레이킹이 되는 그런 기능을 제공하고 있어요 물론 급한 상황을 위해서 브레이크도 설치가 되어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원페달 드라이빙 할 수 있을 정도로 기술 구현이 되어 있는데 옆에 창문이 엄청 넓게 보여요 위에 두 가지 있으니까 아 여기가? 어? 편의점이 다 같이 있지 않아요? 아 전경이 잘 보이는 이 차량이 3번째 차량입니다 SUV로는 아주 큰 것 같아요 저는 6ft 정도의 차량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쪽으로 가끔씩 앉아있을 수 있고 아 정말? 몇 시간 정도는요 저는 대부분의 차량이 전기 트럭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3번째 차량에 있는 공간이 있는 공간이 있는 공간이 있어요 아 이렇게 그래서 거기에 있는 공간이 많아져요 지금 보니까 이 차량이 리비안 전기 트럭의 기본 형태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휠 베이스도 길고 차량에 들어가 있는 타이어도 크다 보니까 SUV로 제작한 것보다 조금 더 승차감이 좋은 상태입니다. 이 차가 승차 공간이 트럭이다 보니까 5인승으로 조금은 더 작고 그리고 작업을 위해서 뒤에 짐 공간을 두고 있는 그런 차량의 형태를 하고 있어서 승차감이 조금 안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너무나 편안하고요. 지금 여기에서 만져지는 핸들 질감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는 전기차라는 생각을 잠깐 있게 하는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좋은 것 같고 이 차는 트럭의 장점을 살려서 만약에 캠핑을 정말 간다 내지는 내가 어떤 자전거들을 왕창 싣고 친구들하고 여행을 좀 가보겠다라고 한다면 너무나 편안하게 한 5명까지는 무리 없이 다들 뒷자리도 편안하게 앉아서 즐길 수 있는 공간이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정말 잘 설계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아쉬운 것은 테슬라하고 다르게 이 센서가 조금 아직은 부족한 것 같아요. 지금 자율주행 기능이나 사람들을 인식하거나 회피하거나 이런 면에서는 테슬라가 모으는 데이터가 워낙 압도적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런 자체의 소프트웨어 경쟁들이 결국에는 이 회사들의 순위를 결정하겠죠. 지금 여기서 이렇게 운전하고 있지만 이 차가 기본적으로 850마력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정말 이건 이 마력을 쓸 필요가 있나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고 4바퀴가 모터가 전부 따로 움직이기 때문에 기존의 내연차보다 더 강한 힘을 내고 그리고 전기차 특성 때문에 기본 제로백 3초 나옵니다. 테슬라가 2.9초 정도 나오면서 911를 제쳤잖아요. 이 차도 뒤지지는 않습니다. 테슬라에 보면 계속 비교를 하자면 가속을 하는 구간을 즐길 수 있는 모드도 있어요. 근데 이 차는 좀 그런 거하고는 성격은 다르지만 어쨌거나 전기차가 안겨주는 확 밟았을 때 확 뒤로 젖혀지면서 내가 이렇게까지 밟아도 되나라는 느낌을 주는 그런 차이기는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여기도 만만치 않은 주행 감각 그리고 서스펜션도 굉장히 탄탄하기 때문에 차의 높이 조절할 때 잘 보면 차 안에 정말 원통이 어마어마한 서스펜션을 감싸고 있어요. 이런 거를 봤을 때는 보통 작심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그런 것까지 투자하면서도 속도도 나는 그런 차라는 게 주행하면서 가장 신기한 부분이에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만들지? 네, 오늘 저희가 리비안의 전기차 모델들을 차례로 타봤습니다. 트럭과 SUV, 정말 이 두 모델만으로도 착실하게 틈새 시장을 잘 공략해 가고 있구나 어떻게 이렇게 차를 잘 만들었지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좋았던 경험이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정말 주가도 많이 내리고 이 회사가 아직까지는 제대로 흑자를 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점점 치열해지고 있는 이 전기차, 특히나 트럭 시장에 테슬라라고 하는 강자가 또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버텨낼지 이 부분을 좀 지켜보는 게 중요한 회사 같습니다. 여기에 정말 자동차에 빠져가지고 회사를 창업했던 창업자나 그리고 이 전기차를 새로 만들어서 새로운 시장을 열어보려는 직원들의 생각들을 또 봤을 때도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만 너무나 많은 공룡들이 또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지켜봐야 되는 그런 회사가 리비안 같습니다. 정말 이런 전쟁터에서 리비안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